차 목표는 그거밖에 안걸리는구나 그럼 과속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그치? 만약에 과속했으면 2시간 반이면 왔겠어 뭐야? 여긴 먹거리단지 회장님 500m 만찬 삼거리 일성 통일전망대 방면으로 좌회장입니다 여기서 고성이 가까운가봐 속볼전망대가 있는가? 먹거리단지를 나기야 속초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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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 300m 만찬 삼거리 일성 통일전망대 방면으로 좌회장입니다 2차로 3차로 끌 이용하세요 안보여? 다음 시험에 미리 보내 끌일경우에서 그래 응 간다 간다 오빠 전원 좀 걸린다고 그랬는데 2차가 하야될 상관없는데 너무 위를 모르는 타전했는데 가우더 진짜 가우더 없었다 행사 자막 안되 고속쪽으로 가 만남 가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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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등 안된다는거 아냐? 사연색 아닌가? 되는거 안되는거